토지거래허가구역이 왜 지정이 되는 거죠?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규제를 하려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하죠.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느냐 그러한 원초적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오늘 그 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단락이 있겠지만 큰 단락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고 재계인 추구이나 재개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방향성을 가속화를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겠지만 현재 입주라인할지 수요량 자체가 수요량은 받쳐주고 있는데 공급량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또 인구의 이동도 있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 공급이 적은 모습들, 또 전국적으로 유동성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공급이 상당히 계속 부족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공급 정책들을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이러한 재건축의 활성화가 있겠지만 실제적인 입주 시기 자체가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27년, 28년, 앞으로 머나먼 얘기죠.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는 이 이후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이전까지는 공급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광위의 통화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나라에서 유동화 자금을 상당히 풀면서 이런 M1이랄지 M2랄지 광위의 통화량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또 저금리 통화량이 증가가 되면서 물가가 인상이 되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자체가 자산 가치로도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의 인상률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는 또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인구 이동이 있죠. 우리나라의 수도권 안에는 우리나라 전국 인구의 50%가 넘는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의 전입이랄지 전출이랄지 앞으로 이 격차가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인구의 이동도 상당히 집중화가 되어지고 있고 수도권 일부, 수도권 안쪽에 앞으로 이런 양극화 현상들 지방권과 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이 이러한 지가의 상승, 수요층의 집결을 격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이 상승 원인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공급보다는 수요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들이죠. 시장의 원리죠. 수요가 상당히 높게 증가되기 때문에 공급은 적고 가격은 흡수가 되면서 가격적인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전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랄지 또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통화량의 증가가 상당히 미치는 것이 많습니다. 앞서 인플레이션이랄지 통화량이 증가가 되면서 유동자금은 상당히 시장에 많이 흘러들어들고 있다. 그런 금액 자체를 이제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상승률을 부채질하는 것들이고 수도권으로 이동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인구의 유입이랄지 인구의 집중화 현상들 꾸준히 앞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한 조세정감 및 임대가의 상승도 굉장히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고 터질거래 허가를 할지 세금적인 부분의 상승 상당히 이런 것들이 임대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계속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내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 또 투자 수요 억제 부분도 있어요. 임대 물량이 상당히 감소가 하면서 임대가가 상승하는 부분들 또 결국은 억제를 하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이런 바깥쪽으로 더욱더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임대가의 상승률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의 상승 원인이 워낙에 많지만 그 중에서도 큰 단락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다섯 가지 정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부동산의 이런 상승적인 원인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시장에서 정리하십시오. 이 시장에서 정리하십시오.